이거 찍었어요? 자, 형님 이거 나중에 찍어요 이거 찍었어요? 이거 찍었어요? 이거 찍었어요 찍었어요 됐어, 됐어, 됐어 자, 먹자, 이거 용호, 용호해 용호 와 이거 야 게임이 치고자 아니 게임이 치고자 게임이 진짜요 아 이거 안 들었어 맘에 안 들었어 게임 안 보기 아 형 수강생이 싫어하는 거 많을 하지 그랬어 빨리 싫어하는 거 많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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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보이시기에 이렇게 봐 뭐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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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네, 네, 네 실험하게 잠깐만 여러분 야, 상현에서 상현이 뭐 아, 네, 이거는 지금 약간 예상 못한 지금의 상황이 좀 이렇게 벌어졌는데 다 잘렸어요 네,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예상하지도 못하게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저희는 음식을 소중히 여길 줄 없는 애인생이기 때문에 네, 지금 이게 저희는 떨어지는 음식 잘 먹지 않지만 원래 네, 프로듀서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건데 네, 제가 지금 아, 네, 성공했어 아, 옛날에 대성공인데 아, 뭐야 아, 뭐야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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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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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해? 들을 수 있어! 들을 수 있어! 들을 수 있어! 이게 무슨 소리야? 들을 수 있어! 이게 생일에 되게 감동을 받다 보면 들을 수 있어! 들을 수 있어!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있잖아요! 그쵸? 이게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성공! 성공! 오케이! 울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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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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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원래 서프라이즈를 받으면 다 이러잖아요 그쵸?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? 다 그렇죠? 다 그렇죠? 다 그렇죠 여러분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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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아이고야! 아! 아! 이상하지 못하네 아! 아! 괜찮아요? 뭐 하세요? Throughout the panel 아..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